신천의 봄 연산홍속 물들다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신천사업소에서 글로벌예술공연담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용철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버린영화 시제풀 흘러가는 고향기는 속삭이는 후야리는 변한 덕분아 돌아오라 보이대여 묽은 그 영화 너를 찾아 그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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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슨단 단장 김수정입니다. 오늘 영산흥 축제에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영산흥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영산 축제에 우리 글로벌 예술단을 초대받은 단장 김수정인데 매년마다 영산흥 축제에 소장님께서 힘써주시고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해마다 영산흥 축제에 많이 오셔서 홍고도 하시고 꽃공이도 하시고 놀러들 오세요. 감사합니다.